네, 시사전망대 함께합니다. 오늘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와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제주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종합경기장 일대 체육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경기장과 호텔, 면세점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텔과 면세점 등의 민자를 유치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종합운동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 제주독색당이 도민의 삶을 외면하는 철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내 숙박업체도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터무니없다며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전제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위치에다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개발 계획대로 하면 한 7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호텔이나 면세점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히 그 돈을 다 행정해서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민자유치 방식이면 보나마나 BTL 방식일 터인데 BTL 방식은 요즘은 거의 정책적으로 쓰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스포츠타운까지는 좋았는데 나머지 복합엔터테인먼트까지 가면서 사실은 계획의 순수성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라졌고 도민적 이해를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부지에 호텔과 면세점을 집어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또 일부의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면서 이게 결국은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호텔과 면세점을 짓기 위해서 스포츠타운은 핑계처럼 끼어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면세점은 사실 설치하려면 정부 허가까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그렇다고 다른 대기업들에게 넘겨주자니 비판이 많을 것 같으니 일단 도에서 꺼낸 얘기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여기에 먼저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공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여기 또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의 면세점 설치를 하겠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좋은 땅을 왜 JDC랑 협의해서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고 JDC나 개발권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이제 근데 JDC 얘기했다 JDC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신라 그 다음에 뭐 롯데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공공부지에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면서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 왈구왈부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생뚱맞죠. 이게 성격이 스포츠인데 스포츠에 무슨 호텔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면세점이 거기다 끼어드는 건 또 정말 생뚱맞고 이거 성격이 안 맞거든요. 두 분 다 면세점은 좀 부정적이시구나. 호텔은 어때요? 그 외국 가보면은 그 경기장에 호텔을 접목을 시켜서 관광 상품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거기가 그 메인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 나라에 아 토트넘 이런데? 그런 NBA도 마찬가지로 슈퍼볼이라든가 그런 대회가 열리는 정도의 구장이 되면 그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또 보면은 또 전문 스포츠보다는 종합 스포츠 타운 생활 스포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어중간해요. 거기에 호텔을 했을 때 그게 뭐 실익이 있을 것이냐라는 또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호텔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기는 되겠죠. 시내에 있는 호텔이니까. 그런데 그게 꼭 스포츠하고 연관된 게스트들이 와서 꼭 숙박을 하겠느냐라는 건 또 결계 문제죠. 센터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운영 방식과 이런 게 문제인 거고 제주도청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또 이제 민자 유치 카드를 들어서 뭔가 사실은 마른 스포츠지만 또 개발 토건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도 별로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전문 스포츠 시설이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보면 수영장도 다이빙하는 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형태의 수영장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전문 스포츠 시설로 쓰기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체육 시설로 본다 그러면 과연 제주도민들이 또 주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 시민들이 쓰게 될 텐데 그런 정도의 복합적이고 호텔과 이런 면세점까지 구비한 그런 생활체육 시설을 필요로 할 만큼의 현재 생활 수준이나 여건이 돼 있느냐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저는 사실 생활체육 시설은 그렇게 한군세 몰아넣는 것보다는 외곽 나가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각 주민들이 주거지역 쪽으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생활체육 시설들은? 그런데 구워둘 게 아니죠. 그런데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하나의 스포츠도 산업이니까 스포츠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 중앙에 호텔과 면세점을 짓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구색마축으로 끼워놓는 거 아닌가. 스포츠 타운을 들러리로 거기다 놓고 호텔과 면세점을 유출을. 아니면 그냥 솔직히 그런 게 아니더라면 지금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구상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시설 개수만 해도 저는 충분하죠 봅니다.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국 스포츠 타운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그래도 면세점이라든가 호텔까지는 그래도 넣어서 수익사업을 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약간 좀 절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신가요? 일단 운영권 자체를 공공의 땅에서 공공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 BTL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세금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게 아닌 방식으로 운영권 자체를 남겼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운영과 관련된 수익 배분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업체가 어려워지면 또 세금으로 또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가정까지 할 상황이 저는 예상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좀 테마를 바꿔서 종합 스포츠 타운 이 컨셉에 맞게 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자유치라는 게 일정한 수익을 가정해가지고 그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보존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도의 재정으로 그걸 본분해 주는 게 그게 아주 정말 그런 단계가 되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좀 더 작게 말씀드리면 서귀포 의료원하고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도 BTL로 지어가지고 지금도 적자 이런 게 아니라 이자를 내고 있어요. 도가.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과정이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현재 재료도의 어떤 여러 가지 집가 상황이라든가 개발 수준으로 볼 때 스포츠 시설의 어떤 부지로 쓰기에는 너무 고가의 지대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스포츠 폄하하세요.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츠 시설이라는 건 360로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행사 때 또 왕창 썼다가 생활체육으로서는 깨닫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요. 각 지역의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땅 사놓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그 의견도 일리가 있고. 왜냐하면 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적당한 방법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리모델링도 어렵다면 외곽으로 나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고.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밀어서 새로 짓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하고. 갖고 있는 건축물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렇게 조금씩 저는 보수하면서라도 도민들이 편리하게만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과도하게 예산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은 얼마나 공감을 할까. 일단 두 분께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전해졌을 때 도민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직관적이지만 지금 계획장으로는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자본을 통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고급 생활시설을 들여서. 의료화해서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그냥 생활체육시설 그 자체로 해서 그게 사업성이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간에 짜보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 것도 가능해? 솔깃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텔이 들어서고 면세점이 들어서고 지금 렌터카 주차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은 곁다리 서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저는 아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옮겨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옮기지 마시고 있는 거 잘 써서 시민들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밖으로 옮기는 게 제주의 어떤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어떤 정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지 공간을 만드셔야지고 거기 또... 녹지 공간은 이미 종합정부청사 쪽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녹지를 하는 거는... 거기도 아직 해결방을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으니까... 자. 이제 그만 싸우시고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공감대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방법을 추진하든 간에 이게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종합운동장 일대를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